자 24회차 들어가 보겠습니다 just like the body just like 는 뭐 뭐 처럼 이란 뜻이죠 뭐 뭐 처럼 뭐 처럼 바디 몸처럼 우리의 더 브레인 하면 뇌죠 뇌도 필요하다 뭐가 필요해요 운동이 필요해요 뇌를 어떻게 운동하지 자 우리의 뇌에 뭐를 주자 기부라는 거는 목조가 2개 와요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주자 우리의 뇌에 워크아웃 운동을 주자 음 뭐와 함께 아 문제 푸는거 순간 생각했어 뭘 어떻게 운동하지 퍼즐을 가진 운동을 주자 there are three boxes there are는 있다 라는 뜻이죠 음 뒤에 복수니까 아 를 썼어요 3개의 상자가 있어요 in front of you 너의 앞에 하나는 단지 사과들만 가지고 있어요 그죠 사과들 그리고 어나덜 또 다른 상자는 단지 오렌지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d other 하면 여러분 나머지 란 뜻이 나머지 상자는 가지고 있어요 both a and b 는 ab 둘 다란 뜻이에요 둘 다 사과와 오렌지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각각의 상자는 이치박스 각각의 상자는 가지고 있어요 그것 위에 라벨 표시 이름표라고 할게요 이름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 위에 on 어디 어디 위에 하지만 모든 이름표들이 아 롱 틀렸어요 당신의 임무는 job은 뭐 하는 거다 그 이름표들을 fix 고치다 라는 뜻이에요 제대로 제자리에 두는 것이다 라는 거죠 to fix 뭐 하는 것 당신은 뭐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동사죠 상자 안을 look into 살펴보다 라는 뜻이에요 상자 안을 살펴볼 수가 없어요 however 그러나 당신은 뭐 할 수 있어요 choose 선택하다 라는 뜻이죠 선택할 수 있어요 one of them 그들 중의 하나를 항상 오브는 뒤에서 앞을 꿈입니다 그들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take out 꺼내다 라는 뜻이죠 꺼내다 하나의 과일을 fruit 과일을 꺼낼 수 있어요 which box should you choose 어떤 상자를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까 라는 뜻이죠 should는 해야 한다 어떤 상자를 당신은 선택해야 하나요 think carefully 주의 깊게 주의 깊게 생각해라 뭐 전에 네가 다음 부분을 읽기 전에 파트는 부분 다음 부분을 읽기 전에 주의 깊게 생각해봐라 이 브레인에 월카웃을 줘라 이 말이죠 the answer 대답은 정답은 정답은 상자다 뭘 가진 이 apples and oranges 라벨 사과들과 오렌지들이 있습니다 라는 이름표를 가진 그 상자다 라는 뜻이죠 do you know why 당신 왜 그런지 아나요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모든 라벨들이 wrong 틀렸다는 걸 알아요 그쵸 모든 이름표가 틀렸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상자 apples and oranges 라고 쓰여진 그 상자는 그것을 가진 with 뭐뭐를 가진 상자는 그 이름표를 가진 상자는 must 해야 한다 라는 뜻이죠 have have 가져야 한다 either or 하면 a 혹은 b 라는 뜻이에요 either a 혹은 b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한 개라는 뜻이에요 자 무슨 말 apples와 오렌지라고 쓰여진 거는 어차피 다 틀렸기 때문에 여기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모두 사과거나 모두 오렌지여야 되죠 그쵸 자 이제 머리가 이제 어 뭐야 뭐야 이제 간다 간다 자 나는 알지롱 자 어차피 애플지 오렌지지 라고 쓰였으면 이 안에는 애플지 오렌지지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틀렸으니까 그러니까 애플이든 오렌지든 하나만 들어있어야 되죠 만약 당신이 사과를 꺼냈어요 그쵸 그러면 이 박스의 이름표는 뭐여야 돼요 애플지여야 돼요 그쵸 그 다음 지금 어 상자를 어 상자에 대해서 생각해 봐라 명령문이죠 생각해 봐라 오렌지 이름표를 가진 상자를 생각해 보자 그것은 오렌지를 가질 수가 없어요 틀렸으니까 그죠 그 상자 틀렸으니까 그것은 또 뭘 가질 수도 없어요 사과를 가질 수도 없어요 둘 다 그러니까 이덜이 뭐냐면 또한 이란 뜻인데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요렇게 부정어일 때 또한 할 때 이덜을 써요 우리 제일 많이 하는 또한이 뭐예요 미투죠 미투 나도 그래 할 때 미투 근데 이거는 긍정문일 때 씁니다 부정문에 또한 할 때는 이덜을 씁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해야 한다 must는 해야 한다 both a and b a b 둘 다 가져야 한다 사과들과 오렌지들 둘 다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민즈 의미합니다 뭘 의미해요 라스트 박스 마지막 상자가 가진다고 모든 오렌지들을 가진다는 거죠 그죠? 오늘도 정말 정말 애쓰셨습니다